수고하셨어요 자 음악 올려주시고 우리 아름이 보람이 수고하셨습니다 음악 올린다 음악 올린다 오 오 오 시린 말씀에 바람이 문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입장에 달려 은혜 없는 빛이 돈도 병에도 별도 없더라 이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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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 니가 최고친구야 새 내 참 분노도 거슴 눈물 안을 다쳐도 할 게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습니다 고맙다 여러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좋더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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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결팀의 혜델이었습니다 혜델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이 너무 아까 내 길담에 통도 시켰어 신이 가슴에 고맙습니다 바람이 푼다 외로운 눈물이 날다 힘차게 달려온 은계없는 대인실 돈돈병에도 별거 없더라 힘이 있게 기대면 아낌없이 감싸줄 니가 정말 최고친구야 새창비바람이 불어도 어색한 넌 뭐라 다쳐도 밖에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여러분이 전하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최고친구 네네 누가요 어떤 어떤 사람이 집에 간대요 먼저 해주라고요 알았어요 우리도 광대기 단장님이 하라면 해야죠 깔아먹가야죠 누가 간대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간대요 알았어 목물같은 사람 그거 있는데 아니면 남자에서 두 번만 낮추면 돼요 미안한데 너 땅대로 쉬어 젊은 애들이 왔잖나 오늘 쉬라고 너 팔 다쳤잖아 알았다 알았다 해 해 오늘 첫날밤 때 애 가져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 뛰고 막 움직이려면 밤에 그게 안 이루어진대 알았어 해 해 해 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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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하고싶으면 일로와 여기 딱 써 여기 딱 써요 그리고 아름이 보람이가 와 아름이가 누가 아름이지 보람이가 아름이가 헷갈려 그래 그 집 앞하고 할까라고 모모같은 사람 친구야 제 공기 좀 잡아 노을아 가만히있다 해줄게 그 집 앞 먹물같은 사람하고 그 집 앞하고 갈게 근데 하트를 줄 때 내가 항상 가르쳐줬지 요렇게 하라고 요렇게 하라고 요로케 하라고 요로케 하라고 요기라 그랬지 준비 여기 한명 그렇지 먹물같은 사람하고 그 집 앞으로 준비 내 사랑을 꽃물 같아요 해가 되고 다리 될 때도 하루하루 너를 보도라 코러스 메시고 내 사랑은 세상입니다 시작하자 시간 날 보건 난 거 꽃 날 보셨난 거 정해지는 면 가자 아이씨야야 내 사랑 어우 예쁘다 아이아요 사랑이면 필수 내 사랑은 왕백이 같아요 내 사랑은 왕백이 같아요 내 사랑은 왕백이 같아요 하루하루 너를 보도라 하루 내가 다리 될 때도 하루하루 너를 보도라 돌고 돌고 돌아 내 사랑은 세상입니다 찰랑도 남나고 꽃할도 찰랑도 정해지는 면 성인처럼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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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체력여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믿지 못할 사랑이는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법을 닿아요 내 사랑은 법을 닿아요 준비! 그치만 준비! 가자! 다같이 손발을 해봐! 다같이 손발을 해봐!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찍을 거예요? 누가 찍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 제가 찍으면 돼요 가자! 눈빛으로 나가오는 대단한 모습에 첫 번호를 찾아왔니 그치만 불빛까지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는 그치만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기름을 흐르다가 찾아왔니 그치만 일로와 일로와 춥쳐! 여기 서울로 오잖아! 대단 없는 대치 대단 없는 대치 대단히 아무말 밀려와 눈물 지면 돌았으니 내가 해줄게!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공부할 수 없는 취향을 신하는 것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업인 것 어차피 잊어버리지마 뱀속의 선상이네 이지만 다시 한번 김현아 대세기 하시계나 얼굴 보다 가자 가자 뽀뽀해라 자 김현아 남겨날리기 대단털기 가자 자 김현아 가슴 털기 남자로 뽀얻털기 준비 아직 아직 거짓말고 준비 가자 아멘 으퍽 들어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지마 난 나를 지울 순 없어 그지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옆에 속에 사상이네 그지마 자 본보시면 오른바탕 TV 자 오른바탕 가자 하나를 셋 넷 둘을 셋 넷 셋 둘 셋 넷 셋 넷 자 이러나 대가리 펼쳐야 бен에 가자 자 이러나 가슴 털기 내밀어 내밀어 가슴 털어 온대기 휴지 가면 가슴 털어 가슴 털어 가자 아니 아 나 깜짝 놀랬잖아 그게 아니고 나 깜짝 놀랬잖아 갑자기 가슴 털기 할 때 뭐가 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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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아이고 회장님 고마워 아이고 회장님 평! 평! 그리고 여보세요 잠깐만 일로 보세요 저기 잠깐만 일로와봐 붉은 노을 붉은 노을 일로와봐 어 예 추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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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춤춘사람아 춤쓰는사람아 아 춤춘사람아 예 춤춘어 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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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춤춘사람아 그리고 잠깐만 노을 요기 누구 땅? 내 땅 어 내 땅이지 그거 많아 임대료 임대료 많아 임대료 많아 어 어 그리고 어 이것잖아 같이 추는 애들 그니까 일당 많아 어 일당 없어요 어 나 일당 없어 이따가 없다고 이제 이따가 없다고 안줘도 돼 어 그니까 줘도 돼 어 어 괜찮아 어 고마워 어 우리 노을아 거지한테 이기려면 안돼 알았어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노을아 알았지 어 어 울어 어 얘 운대 너무 잘했어 어 어 쟤 좀 뒤끝있네 어 뒤끝있네 괜찮아 어 요즘에 나이트에서 유행하는거 뭐 어 뿅뿅 노을아 돈 나왔다 와 같이 ی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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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렇게 하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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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그거 야 갖고와 자 여기 있어 돌려줄게 알았어 너는 속파리말이야 니 속파리말 야 그걸 죽고 지랄해 이따가 바꾸고 이따가 이따가 주워야지 아이고 진짜 왜왜왜왜왜왜왜 아유씨 내가 진짜 아유 아유 예 잘못했어요 똑바로 하네 야구 좀 내려라 아유 진짜 아유씨 알아또 꼭 니가 이러니까 우리 엄마라 그러잖아 실방에서 방댕이가 엄마 잘 있어요 이러더라구요 누가 실방에서 방댕이가 엄마라 야구 나 이놈 엄마 안댔어요 아유 진짜 여름이 하고 나이트클럽 앞에서 뭐라만 생각나지 나이트클럽 앞에서 우리가 이벤트 할 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절대 엄마 따라다니지마 하하하하 아 진짜? 아 누나를 세 명이 할 때 우리 하는데 계속 꼬시는거 엄마 따라다니지말라고 아 엄마 따라다니지마 아유 닮았긴 닮았는가보다 그렇게 말하는거 보니까 자 어머 아저씨 어서왔어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나무 뒤에 숨는다가 안보여? 하하하 다 보이고 오늘 아저씨가 바쁘데요 오늘 스케줄이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래 신청곡 다 했지요 앞에 안보여 예예예 안개가 지금 아 아 그 노래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베이로실건가요 아 예 알았어요 아 그 노래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내일은 해가 뜬다 거기 있어요 예? 벌써 그 홍달이한테 넘어갔어요 네 몰라요 자 그러면은 예? 뭐라고? 말을 해라 어 다풍아 자 그러면은 내가 뭐부터 준비됐나요? 아 내일 다시 그러면은 그 마이크 대하고 기타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기타를 한번 치겠습니다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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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한테 아프다고 당하더니 아이씨 아퍼 나 진짜 찍혔어 눌렀어 와 아 눌렀어 아퍼 아냐 말이 이만한거니 칠달해봐 아이씨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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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 보람아 너도 나올 때 이렇게 하지 왜 웃었어 야 나 이거 묶어갖고 이렇게 뒤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해놨어 너무 그것도 너는 안 해놨지? 내가 내가 잘 묶어놨어 야 야 야 어 그랬지 그랬지 어 근데 누나 숨이 안서져 너무 깡먹고 나갖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마이크 두면 무조건 반말하라고 누가 그랬냐면 방댕이가 그랬어 준비 원플러스 원 간다 어 어 원플러스 원 알았어요 그러면 소풍 먼저 가야돼요 소풍 먼저 소풍 먼저 소풍 먼저 내일날 내일날 새는 이 땀에 원플러스 원 간다 봐 소풍 못다 가면 내일 다시 가면 뭐하면 리듬이 안 맞다 봐 왜 따지냐 마이크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게 되냐 여기 십세로 확 물어봐요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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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안 들리다가 마이크를 묶지 말고 사람 안 묶으라고 끄사 끄사 히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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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빗 2 슈퍼짐이 미련이야 내 끓지마 후예고 빡기지마 어차피 걸었다 가는 거 붙잡을 순 없다면 준비하시고 서퍼다들 하늘 찌르기 서퍼다들 하늘 찌르기 하늘 찌르기 고마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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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못 잡을 수 없다가 포토지니 점프한다는 2번 자세 2번 자세 쓰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3번! 그렇지 쓰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자! 자, 생각 빠르게 갑시다 생각 빠르게 한 개 더! 한 개 더! 한 개 더! 한 개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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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캐서 들어가야 돼. 네비게이션 안 켜면 못 찾아. 야 요즘 네비 좋아하시키야. 그러니까 네비 캐서 들어가야 된다고. 숲속에 전원주택 가자 그러면 딱 누르고 가야 돼. 야! 구리는 안돼. 구리가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방지턱이 많아서. 숲속에 전원주택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쌍둥이 빌딩은 알아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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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빵 알아요? 검포도 알아요? 몰라 다 몰라요? 여기 내 손들만 들고 있네. 역시 모른데. 숲속에 전원주택 알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른다며? 그 폴빵은? 그 호빵은 알아? 호빵 검포도 검포도 알아요? 검포도 200원 호빵 요새 1,300원 두 개 하면 2,600원 남작이 더 비싸요. 소재이 3,000원 밑에 우왕청심원 주할 1,2500원 야! 네 거는 3,500원이잖아. 네 거는 3,500원이잖아. 네 거는 우왕청심원 아니야. 천하장사 하나 메추리알 두 알 네 거는 우왕청심원 아니고 메추리알이요. 장빈이 형은 12만 5,000원 왜? 우왕청심원 비싸요. 쟤 그게 뭐 어떻게 중국산이냐? 공신단 공신단 거 그렇지. 우리 아름이 꽤 비싼 거야. 아름이 꽤 얼마? 22만 보람이 보람이지. 미안해. 엇갈려. 아름이가 여자인지 보람이가 남자인지 몰라. 엇갈린 게 아니고 헷갈려. 헷갈리든 헷갈리든 그게 그 말이야. 다 알아들어. 야! 응? 보람이 꽤 비싸. 응? 보람이 꽤 비싸. 아니 살라 그래. 아 산다고요? 경매? 오늘은 경매 처리합니다. 오늘은 좀 싸게 드릴게요. 22만 5,000원에 가져가세요. 약탈! 보람아 너 빨리 저 혜련이 언니한테 가라. 돈은 미리 수금 여기 우리 단장님한테 수금 받아 갖고 갖고 오라. 제일 점잖아. 여기서 제일 니 같잖아. 너가 여기서 제일 점잖아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모들한테 그냥 가면 돼. 그 이모한테만 가. 한 번 가봐봐. 잘 찍어라. 번디수. 잘못 찍다. 번디수. 야 번디수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흰옷 아니다. 흰옷이야. 너 거기 가냐? 이거야. 야 잘 찍어라. 거기 안. 야 흰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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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흰옷. 야 흰옷이 형이 저기를. 아니 아니. 아유 나 진짜. 아니 내가 벤가. 내가 맨 처음에 힛들을 줬잖아. 흰옷이라 그랬잖아. 어디야. 아 저기 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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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남자가 사무처린다. 거기 아니라고. 번지수를 잘 찾으라고. 그래 거기라고. 그냥. 야 아름아. 잠깐만 있어봐봐. 유차 유차. 아 잠깐만 비교해봐봐. 비교해봐봐. 야 이 언니가 더 이쁘네. 자고 니 일로 가려고 하네. 어? 은근히. 아니 엘이 누나 있잖아. 나는 일로 가라고 갈거라. 내가. 중앙에 흰옷. 중앙에 흰옷이랄까. 아니.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랬어. 흰옷으로 가라. 흰옷으로 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한다. 흰옷으로 가라. 이러면은. 이게. 두 군데를 쳐다봐야 되잖아. 여기서 바로 흰옷으로 가라고. 이래간래. 이래갖고 이 누나한테만 가. 이 누나한테만. 얘 웃겨. 어? 그래. 마음에. 야. 저기요. 얘는 내가 관리합니다. 제가 관리하니깐. 마음에 드시면 전화번호 010-588-1819로 전화주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네. 쉬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다 갑시다. 신나는 노래로. 예? 어? 이찬 동료한다는. 뭐. 너를 보냅니다. 이찬 동료한다는. 뇌에 돈 돌려줘. 아이. 꼭 가만히. 아니. 먹는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꼭 뒤에 있는. 찌개자씨들이 말이야. 탈찌개 지랄이요. 어? 자. 이제. 신나는거로 가자. 이제. 신나는거. 아. 이거에요. 이거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야 제 신랑은 더 잘생겼어. 더 잘생겼어? 아니 저요 먹는 게 뭐 할까? 하고 궁금했던 거지. 바게트 빵 바게트 빵. 마늘 바게트 빵. 야 그걸 얘기해야 돼 다. 어머 나 이러지 않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봐봐. 나 벌써 갱년기 왔어요. 봐봐 너네들 연예인들이 뭘 먹느냐 궁금해 하잖아. 안에 들어가서 먹어. 4시간에. 지금부터. 그걸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타임 한번 가질께. 신나게 떼서 한번 합시다. 노을하고 샘맘 한번 죽쳐 여기서. 알았지? 카메라 안 비출께. 카메라 비추지 마세요. 오늘 7년간다고 여기로 왔어요. 지금 샘맘에. 7년간다고 왔으니까 여기 비추면 안 돼요.